네, 정면 향해 주시면 사진 촬영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활짝 한 번 웃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치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혁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미치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탠리 역할을 맡고 있는 임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블랑 씨, 배블랑 씨, 박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랑 씨 역의 김혜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 역의 배정아입니다. 네, 스텔라 역의 임예나 라고 합니다.